네 돌리치 못하고 나가는 비결의 부탄 경무병 이야 잘했다 잘했다 박수 틀니 인간은 하나도 없고 염병 쪽파리도 불 식사 다 하셨다? 나보다 염병을 보거니까 제 눈으로 들어와서 아이비다가 보거리게 한 소원이예요 왕도 없을 때 제 시다파리가 나와서 노래 연습 해가지고 훌륭한 여탕수 낼라고 해봤는데 박수 안 쳐주는게 여탕수 못어먹겠다 큰일났네 그냥 그 정도면 여탕수 해먹으려고 지금 나왔는데 마이크를 안줘요 사람들끼리 오던 사람 빠지라고 잘한 사람을 받았는데 없을때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서 마이크 잡아가지고 연습을 하네요 그래도 박수리들도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어려운 고개 해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식사 하나 다 하셨어요? 여기 칼국수 어때요 맛이 사모님이 그러는데 칼국수집 됐다고 조개국이집인데 칼국수만 찾는다는데 밴드 뭐죠 간제미? 간제미가 여기는 또 유명합니다 간제미 구이 한번 술 한잔 하실때는 네?